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간다 잘했어 잘했어 뭐 이쁘다고 뭐 이쁘다고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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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고객님 고객님 자신의 몸만한 또 바지랑 색깔은 왜 똑같아 너의 사이다도 나와 너의 사이다도 나와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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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콘에 너무 귀엽다 셀리노 그거 알아? 셀리노 그거 알아? 셀리노 그거 알아? 셀리노 그거 있어? 아니 레스토랑인데 일단 화장실 저기 텍사스 소설 아 저기야? 여기에요? 네 열어줄게요 네 짠짠짠 시작? 네 오 또 시작이야? 아까도 그랬거든 시즌 여러분 다담내 무슨일이야? 통치코 넣어야지 아 와우 오마이갓 오마이갓 네 네 네 시즌이 울리지 못했다 오 오 나 뭔지 알아 도포치코 오 윗봇 대박 아이고 오 이쁘다 그치? 이쁘다 오마이갓 아 귀엽다 다라라라라라라라라 아 고생하니 네 에이 아 이쁘다 이쁘다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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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이게 뭐야? 화이트 샴푸드 이거 와인 너무 너무 카메라 깜키 그 김자 샵 그 김자 샵 그 김자 샵 이게 뭐야? 시애틀 노래야 시애틀 노래야? 시애틀 노래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어야 해요 시애틀 노래 여러분, 뭐하십니까 지금? 아, 웃어요. 오늘 날씨? 딸이 봐봐. 위자 있을게? 예스. 넘사야, 넘사. 지마. 대박. 긴답니깐. 긴답니다. 너무 좋다. 아니 왜 이렇게 예뻐? 물 색깔 완전히 빌려. 물 색깔. 아, 이걸로 움직이지 말고. 작아. 긴답니깐. 내가 안가서. 두 번째. things out. so you don't let me go. I don't want to get hurt. I don't want to get hurt. Because I'm not ready to give you my heart. 고마워 운전병! 운전하세요! 운전병! 수고했습니다! 언니가 하고 싶어해! 괜히 물어보지 말고! 그렇지! 참을 수 없어!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겠어! 고기가... 고기가 미쳤어요! 저 언니 또 찍고 있어! 그래도 마무리는 고기지! 고기지! 맛있는 냄새가! 맞다! 그걸 찍어야 되는데! 여기가 예쁘기 때문에! 하늘 진짜 예쁘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 인형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귀여워! 슉슉슉슉 슉슉슉 짱커 짱커 내가 못하는건데? 왜 못해? 롤롤롤롤롤! 우리 호롤롤 겨납! 이런식으로! 오 마이갓!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는 것? 그거 한거 아니야? 오 마이갓 맛있겠다! 여러분 한입씩 줘볼게! 아 귀엽다! 소스 있네? 아 소스를 따로 줬구나! 하나 둘 셋! 짱! 어 안됐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다시? 하나 둘 셋!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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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라우드한테 올라올 수도 있어요! 빛이 없어요! 나 안가져! 나 안가져! 나 가! 기회사 니꺼! 짱! 짱! 사자! 사자? 싫어 싫어!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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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들어야지!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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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초콜릿이네? 네! 짱! 짱! 나라! 온라! 땅! 동높! 와 언니 너무 예쁘다 우리 안 왔으면 후회 있겠다 아 여기 봐 너무 귀여워 와우 헬로우 예스 언니 얼굴 베란다도 있다 아무것도 없어 빨리 들어가요 와 너무 좋다 언니 진짜 좋잖아 아 여기서 빨리 뭐 그냥 말파 빨리 갔다 오자 그냥 여기서 놀자 아 진짜 좋아 너무 예뻐 이런 조명도 너무 예뻐 오 나 이거 따라 하고 싶어 부엌 돕니다 아 귀여워 두둥 연결 헬리야 헬리 여기다 내가 지금 주변은 별게 없고 여기 가봐 식당 와우 가보실까요 여기 가봐 간주 아 진포치킨 아 진포치킨 아 진포치킨 아 아 땡큐 그래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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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퍼가도 돼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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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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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안녕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태영 안녕 아무것도 없는 암흑 속에 아무것도 없는 구독하구만! 정말로 구독하구만! 나름 이뻐그랬어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다 헬리 받아라 까라구 여러분 까라구 까라구 이따 헬리 까라구 짠 찍지말라구 어 뭐야 되게 이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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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도 이뻐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비싸지? 가격 보기 겁나 깨짐주의 근데 어디서 봤어 오 향 오 망했어 오늘도 존나이다 구체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건 뭐야? 158불 158불입니다 너무 이쁘다 아 진짜 이쁘다 158불을 못 받잖아 뭔가 살 수가 없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 모습에 반해보기 다 이뻐 희연언니가 탐내고 있는 친구 와 카메라 당기니까 왜 이렇게 이쁘? 어 왜 이렇게 작아? 눈이 작아 눈이 작아 내가 저거 사고 싶은거다 내가 딱 물어보고 고기도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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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만든 빵이랍니다 언니가 사려다 실패했다는 원래 토마토 더 크게 써서 고기도 작아 너무 바빠서 토마토가 소진됐나봐 어 미쳤어 나는 알 수 없는 작가님의 마음 무엇을 나타낸 것일까 작가님 이곳은 확실한 건 벌레가 많다는 것 진짜 이뻐 여기는 뭐 없나? 진짜 이뻐 여기는 뭐 없나? 이 사람들 이 알 수 없는 조각상들 속에 고기도 작아 고기도 작아 날씨 너무 좋아 귀여운 조랑말 아하 어? 소어 오픈 어디 갔지? 네 또 몇몇 오이 진짜 어떡해 오이 대박 어 거기에... 아하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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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미쳤다 마지막에 이걸 넣는 걸 봤지? 나는 후추 타니까 나도 헤일리도 오 맛있겠다 hen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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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 my cat ving my c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